그리고 이 높은 고읍다리가 아주 초라한 낮은 다리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물 수압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저 지점에는 전봇대가 쳐져가지고 강을 때리고 있습니다. 전신주 전깃줄이 강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이 저렇게 때리고 있어요. 강을 때리고 있습니다. 구멍이 다지는 선지방송 filho 승리 Türki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